MC 판매의 예수생의 MC 판매 안녕 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이번 차장의 대회를 기획한 사람입니다. 팀원들의 정말 많은 활동들이 있는데 이것을 상대 업로드에서 하나씩 올려드리면 어떨까 생각하고 이 시간을 준비해놓고요. 이 시간을 준비해놓고요. 제가 짧게 이 시간의 힙합 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저를 따라해주시면 좋겠습니다. 오른손으로는 힘업 안하시는 분은 늙은 분으로 간주하도록 하겠습니다. 저를 따라서 위아래로 흔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. 원, 투, 투, 투어 제가 이 랩을 할 건데 저를 따라서 해주시면 됩니다. 나는야 예수쟁이 사람들이 내 손가락질 해도 상관없어 나는 시련 안 써 그것이 바로네 그 다음에 여러분에게 마이크를 넘겨드리면 정체성 이렇게 말해주시면 됩니다. 볼게요. 맞습니다. 그것이 바로네 정체성 그것이 바로네 정체성 음악 주세요. 2 1 2 3 2 한글자막 by 박진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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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...